취미인데 잘 치고 싶어 슬기로운 취미생활 J&B 음악학원 필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건데요 필인을 항상 칠 때 호흡이 계속 가야되요 쭉 되게 긴 시간을 쭉 간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주는 쭉 요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거 32분음표가 들어간 그 필인을 갖다가 칠건데 롱이 롱이 쭉 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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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있잖아요 그거 칠 때도 쫙 밀어주는 그냥 쫙 밀어주는 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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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하는 경우가 여기서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 이게 맞나? 첫번째 아 이게 맞나? 라는 느낌이 빡 올 때 그래도 틀려도 가야 되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연습을 하실 때도 호흡 이런식으로 타임키팅이 딱 됐을 때 1 2 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계속 윽 하는 그 느낌이 제가 좀 오버해서 표현을 한 거지만 윽 하고 하는 그 느낌이 느낌을 약간만 주시면 이 피디나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제가 오늘 한 거는 되게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되게 많이 오바를 한 거에요 1 2 3 4 2 3 4 2 3 4 자 이제 세분하게 표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분하게 표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분하게 표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äs크로우스 연습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윽. 감사합니다.